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작은 신의 아이들에서 천재인 역할을 맡은 배우 강지화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2018년 2월에 첫 방송되는 신들린 추적 스릴러 작은 신의 아이들을 촬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작은 신의 아이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작은 신의 아이들에서 형사 김단 역을 맡은 김옥비입니다 지금 저는 작품을 열심히 촬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새해에 저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신의 아이들에서 주하면 역할을 맡은 심선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찾아왔고요 저희는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고요 2월부터 공영되는 작은 신의 아이들 마음을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세요 안녕 난 촬영하러 올게 작은 신의 아이들에서 백아현을 맡은 이 엘리아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흥미를 책임지기 위해 저희는 열심히 연말에도 촬영하고 있는데요 2월에 시작되는 작은 신의 아이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해피 크리스마스 되세요 3월 3일에 시작된 dam 4 5 5 5 5 아멘